피아노를 만든 재료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점프하여 플랫형을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피에조부조 입니다 이거는 극상에 따로 없는 피에조부조에요 그리고 다두이노 보드랑 블레드 보드 그리고 버튼입니다 그리고 버튼과 함께 쓸 팬케이크 홈이에요 저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버튼을 꽂아줄게요 플러스 랑과 그라운드를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주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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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